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커리큘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커리큘럼이 올해 조금 늦어진 관계로 오르세 선생님은 언제 강의를 시작하며 수어는 도대체 언제 나오냐, 커리큘럼은 왜 안 올라오냐 많은 학생들의 의문이 담긴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개정교과 과정 속에서 수학이 정말 많은 부분 바뀌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쉽지 않았었고 그리고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영상으로 말로 다가가기보다는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다가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한 해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늦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그 이전부터 열심히 공부했을 학생들이 별로 많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이번에 좀 방학이 대부분 늦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커리큘럼 잘 보시고 선생님과 함께하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왜냐하면 개념의 여왕이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선생님한테 붙여준 별명이고 요즘은 많은 수험생들이 개념은 오르세, 개념은 오르세에서 출발한다. 겨울 개념은 오르세, 뭐 이런 선생님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커리큘럼 소개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할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 소개 안에 입시에 대한 이야기도 넣어놨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개념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예제들도 막 넣어놨었는데 커리큘럼은 그냥 커리큘럼으로서의 역할을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어느 시기에 우리에게 해주실 건가라고 아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식의 강의를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한 다음 어떤 결과를 얻었고 그 결과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선생님의 강의가 본인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몇 개의 수강평을 소개하면서 커리큘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가 뭔데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게 어떤 거야 라는 게 정말 궁금하면 강의를 듣는 것으로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2021 오르세 커리큘럼은 아주 심플하게 개념 완성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개념 완성은 개념 에센스라는 강좌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념 에센스는 우리가 개념을 왜 배우는지에서부터 출발해서 교과 과정의 각 과목을 왜 배우는지 그리고 그 교과목 안에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단원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이해시키고 그리고 각 단원 안에 있는 개념 하나하나가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그 개념 하나하나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해서 이 개념 에센스 강의의 약 50%가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걸 완전히 이해해서 왜 배우는지 단원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단원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수학적 개념은 무엇인지 그 모든 걸 큰 그림부터 그 안에 있는 디테일까지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평가안의 기출문제나 교육청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쉬운 이전부터 킬러까지 바닥부터 끝까지 아주 낮은 단계부터 높은 문제까지를 개념 50, 문제 50 정도로 구성된 개념 에센스 안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개념 에센스를 배우면 개념이 무엇인지 알면서 동시에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 선생님의 가장 유명한 대표 강좌이고요 그 다음 4월 정도에 출발하는 문제풀이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고 기출백서는 모든 기출문제를 사실은 문제는 도구이고 그 문제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문제 자체를 목표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죠? 목표는 개념에 대한 확인이고 그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20년 넘게 나온 기출문제들이 분류를 해보자면 한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가 이만큼 하나하나가 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개념을 묻고 있는 것 또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을 묻는 기출문제가 이만큼 그래서 그 기출문제들 중에 핵심이 되는 것들 백문항을 엄선해서 기출백선이라는 요강이도 좀 유명하죠 기출를 가장 컴팩트하게 이해가 잘 되게 개념적으로 풀어준다 라는 굉장히 최상위 학생들도 많이 좋아하는 강의고 야 문제를 읽고 수학자 언어와의 소통을 해서 조건에 의해 개연성 있는 풀이가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걸 충격적으로 깨달았다 라는 수강평이 많은 기출백선 기출의 핵심인 백문제를 뽑아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중킬러에서 킬러 정도까지 난이도를 가지고 풀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압도적 백분은 제작 문항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강좌인데 매년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작년이 아닌 그 전 압도적 백분은 킬러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0학년도 수능 대비로는 이 압도적 백분이 중킬러 특강이었어 아마 지금은 다 내려져서 없을 테지만 중킬러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압도적 백분이라는 문제풀이 강좌가 진행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재작년 6평부터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텐데 미리 조금만 얘기하면 재작년 6평부터 6구 수능 그리고 작년 6구 수능 6번을 시험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평가안의 강력한 의도가 뭐냐면 더 이상 빅킬러 27문제와 킬러 3문제 그 기조로 수능을 출제하지 않겠다였어 21번이나 29번이 상당히 쉬워졌고 그 21번 앞에 있는 20번 또는 27번, 28번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킬러 난이도보다 높게 나오고 실제 오답률 베스트 5에서 21번이 4위로 내려가 있고 위에 27번이 올라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무려 6번이나 경험했어 그래서 더 이상 킬러, 빅킬러의 2분화된 관점으로 수능 30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올해, 올해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2021학년도의 수험생이고 2020학년도의 선생님이 킬러보다 중킬러가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만들었던 중킬러 특강이야 그래서 압도적 100분이라는 것이 지난해에는 중킬러 특강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올해에도 예상하기로 90% 이상 중킬러 특강으로 진행될 수 있다 킬러 자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12930 앞쪽에 있는 중킬러를 맞추는 난이도 정도의 제작문화 중킬러를 맞추게 하는 그런 난이도의 강좌가 될 텐데 사실은 지난해, 올해가 아직 12월이니까 올해란 말이 나오죠 어쨌든 지난해에 이 중킬러 특강을 진행할 때 예측했던 건 21번, 29번이 앞에 있는 20, 27, 28번보다 더 쉬울 수 있어서 그래서 20, 27, 28번 또는 그 앞에 19, 18번까지를 맞추게 하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킬러까지 맞출 거다 사실은 이제 중킬러보다 쉬워진 킬러를 킬러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 그죠? 수능이 이미 변했다는 걸 선생님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캐스트에서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수능의 트렌드에 맞게끔 조금씩 난이도나 문제 구성을 달리하는 게 바로 이 압도적 100분인데 올해는 압도적 100분이 어떤 난이도로 나올지 3월과 6월을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90% 이상 중킬러 특강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 천우신조는 선생님은 4번의 시즌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로 4회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선생님한테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선생님한테 더 이로울 수 있지만 수험생들은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겪는 이벤트들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공부를 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 겨울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3월 학평이 잘 안 나와 그럼 감정적으로 처질 수밖에 없고 그것마저도 이겨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게 수험생활이지만 하지만 3월 학평을 못 보면 사실은 상처가 굉장히 크지 그런데 그게 6평으로 이어지고 9평으로 만약에 이어진다 그러면 1년 내내 그 고통을 참고 참고 계속 참으면서 하다 보면 일반적인 학생들은 절망 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 그래서 1년 동안 선생님의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겪는 이벤트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을 잘 봐야 하잖아 3월은 선생님 어차피 진짜 평가원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문제니까 3월은 쉽게 넘어갈래요 하는 마음이 살짝 있다면 버려야 돼 3월은 평가원이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살짝 넘어간다 그러면 6평이 다가오면 시험을 부딪혀서 이겨내는 습관을 3월에서 스타트 끊어줘야 되는데 3월을 살짝 피해 그럼 6평 전에 이건 어차피 전범위가 아니잖아 어차피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9평을 잘 보겠어 또 피하고 싶어지거든요 9평 전에 N수생들은 공감할 거야 어차피 수능하고 범위도 똑같은데 두 달 뒤면 바로 수능인데 9평 대비 어중간하게 하다가 수능 대비에 뭔가 혼란스러울 수만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수능 공부할래 9평은 신경 안 쓸래 라고 하다가 결국 11월이 되면 수능 직전에 어? 나는 그냥 한 해만 더 기회가 주어지면 10월 정도에 가장 학생들이 재수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아마 N수생들을 1년 동안 느꼈던 감정일 거야 너무 압박감이 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거든 근데 그 피하고 싶은 시험을 부딪혀서 이겨내는 첫 번째 경험이 바로 3월 학평이 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우신조를 3월 대비로 한 회 만들어요 겨울방학 때 워낙 개념 에센스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두 회, 3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회 3월 대비 천우신조를 만들고 그리고 6월 대비 한 회 그리고 9평 대비 한 회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천우신조는 한 회가 될지 2회가 될지 아직 미결정입니다 그것도 역시 모의고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같이 1년 동안 달리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 완성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심플하죠? 자 그런데 그중에서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개념 에센스인데 개념 에센스에는 당연히 감옥의 종류가 4감옥이 있죠 수원, 수2, 확통, 미적분 그런데 이 수원을 이과생을 위한 수원과 문과생을 위한 수원으로 구분해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현장에서도 구분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수원은 이과를 위한 수원과 문과를 위한 수원이 따로 개강되기 때문에 이과생은 당연히 이과생을 위한 수원을 봐야 되고 문과생은 문과생을 위한 수원을 봐야 된다라는 거 저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이 교과 과정에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있긴 하지만 확통이 이전 교과 과정부터 문의과에 공통으로 들어있었지만 사실은 문의과의 난이도도 다르고 심지어 소재도 다른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 근데 확통보다 훨씬 심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원이야 왜냐하면 이 문과생들에게 수원은 교과 과정의 끝이고 그 수원에 있는 지수로그 함수와 삼각함수를 공부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라면 자연현상, 사회 현상들을 분석하면 나오는 지수로그 함수와 삼각함수를 분석해내는 것이 문과생들의 끝이라면 이과생들은 이 수원이 미적분을 위한 시작이 돼주기 때문에 이게 도구로써 사용되는 수원, 이과생들에게 수원과 목표로써 나온 문과생들에게 수원은 너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동일하게 만들었어 하지만 강의할 때 나오는 개념에서의 그리고 문제풀이에서의 멘트는 아주 다를 거야 그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과생을 위한 수원과 문과생을 위한 수원으로 구분이 되어서 촬영돼서 업로드 되는 강의를 각각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투, 미적분, 확통, 확통 공통으로 진행됩니다 아마도 올해는 확통은 조금 더 공통적인 성질이 짙어질 거야 작년보다 작년에도 확통은 공통으로 진행을 했었지만 올해는 더더욱 확통은 교집합이 커질 거다 왜냐하면 확통이라는 것이 문의과의 교집합이긴 한데 어쨌든 수능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한번 얘기할게요 수능의 문의과 유사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을 따로 강의할 수밖에 없다 수원을 타협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해서 개념 에센스의 수원이 분리되어서 진행된다라는 거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선생님의 커리큘럼은 기출백성과 압도적 백번과 천호신전으로 당연히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 강의를 들어보면 알 텐데 이 커리큘럼의 목표가 뭐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딱 하나예요 개념 되게 잘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 개념을 어떤 수강생들은 정수리의 개념을 선생님이 들이붓는다라는 표현도 하고 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개념이 머릿속에 듣고 싶지 않아도 꽂힌다? 꽃인다? 머릿속에 개념이 박힌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해 어쨌든 그 개념이라는 걸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그 수학적 정의와 교과 과정의 전체의 흐름 이 모든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친다 한들 그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없으면 그럼 배울 필요가 없는 개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개념의 목표는 뭐냐면 완전히 다 느껴서 이해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지만 결국은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게 커리큘럼의 목표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선생님의 모의고사 해설도 들어보면 알겠지만 문제 해설 하나하나가 다 개념적 해설이라는 거 야 모의고사 한 해 설명을 들었는데 개념을 정리했어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를 목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는 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엔 커리큘럼 소개 영상 안에 넣어놨었는데 예제를 목이 매이네요 근데 올해는 예제를 놓지 않았어 그래서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건 이 1년간의 선생님이 보여주는 개념과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그 수많은 내용 중에 하나의 예제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커리큘럼을 따라온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고 어떤 식의 감정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게 훨씬 공감대가 클 것 같아서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강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커리큘럼에 이렇게 수강평을 소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저런 감정을 나도 가지게 될까? 라는 생각으로 봐주면 좋겠어요 이과 같은 경우는 현장 학생입니다 온라인으로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고3 때 그러니까 고1 때부터 온라인으로 선생님의 개념 에센스 강의를 듣다가 고3 개강하면서 드디어 현장으로 온 학생인데 그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개념 에센스로 개념을 시작해서 계속 돌리면서 기다리다가 현장에 오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거의 거의 이과생이고 괴물 같은 천재가 되는데 매년 아주 신기한 기적들을 만들어 근데 올해는 매년 괴물 같은 천재 중에 예외 없이 올해도 그렇다라고 적어놨죠 올해는 이 학생이 어떤 기적을 보여줬냐면 어떤 괴물 같은 결과를 보여줬냐면 고1부터 고3까지 수강을 했다 이제 본인의 표현이죠 3월 학평이 100점 나왔어 6평이 100점 나오고 9평이 100점 나왔고 수능까지 100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학생을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이게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얘는 틀릴 수가 없어 라는 걸 가르치면서도 확신을 했어 3월 6월 9월 수능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100점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수능 문제에 대해서는 득도를 했다라는 거죠 고등부 교과 과정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득도가 된 학생이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 학생에게 선생님이 선생님 수강평 하나만 써줘봐라고 부탁을 했어요 카톡으로 온 글이 야 역시 공부 잘한 애들은 글도 잘 쓰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글이 왔는데 이 글을 보면서 선생님이 너무 놀랐던 게 놀란 건 첫 줄이 성적도 놀라운 거지만 그건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첫 줄 보면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오르세 선생님 수업만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전화했어요 진짜냐?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두 분 세 분의 강의를 듣는 건 두 사람 세 사람의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세상에 넌 왜 선생님 강의밖에 안 들었어? 진짜? 이랬더니 정말이었다는 거야 정말이었대요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선생님도 어쨌든 근데 이 학생이 말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백백백백을 받는 득도를 하는 학생들은 딱 하나야 개념을 완전히 알아버려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포장지를 씌워서 문제를 만들어도 그 안에 뭘 묻는지가 너무 허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학생이 쓴 글 중에 가장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봤으면 하는 포인트가 이게 개념과 문제풀이를 별개로 생각하곤 합니다 학생들은 진짜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저도 쌤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개념과 문제풀이는 절대 뗄 수 없다는 것을 쌤, 쌤이라고 하네요 쌤 수업을 통해 배웠습니다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면 킬러, 중킬러, 빅킬러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모든 수학 문제의 출제 의도는 개념에서 나오고 따라서 가장 좋은 풀이 역시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라고 해놨어요 마치 선생님이 시켜서 쓴 것처럼 해놨잖아 그죠? 시작부터 끝까지 이 학생이 말하는 건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게 뭔지 이게 3월, 6월, 9평 수능까지 백백백백을 받는다는 건 사실은 원래도 공부를 못했던 학생은 아니야 분명히 그죠? 그러면 원래도 공부를 꽤 했던 학생이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 처음 알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알고 난 이후에는 단 1점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야 다 맞는다는 거죠 이게 선생님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공부하나 가르친 학생들이 그럼 다 백백백백이냐? 당연히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름이 나올 뻔했네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개념 에센스를 평균 3번 정도 들었다고 했어 1학년 때부터 듣기 시작해서 내신 기간에 듣고 겨울방학에 스타트하면서 또 들었기 때문에 고3 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단원별로 더 많이 들은 단원도 있고 더 덜 들은 단원도 있지만 평균 3번이라고 했는데 그 개념 에센스를 3번 들으면서 개념을 바닥까지 완전히 다 알아버렸다 얘는 진짜 득도야 무슨 문제를 가져다 놔도 안 틀리는 거였어요 수능 보러 가기 전에 물론 사설물고사를 풀어도 안 틀려 뭘 풀어도 안 틀려 그리고 이 학생이 틀리는 문제 이상하다 하는 문제는 오류가 반드시 있었어 너무너무 놀라운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요런 학생들이 정말 매년 오르세 현장에 또는 온라인에 이런 학생들이 연락을 하기도 해요 이런 학생들이 매년 오르세 이과에 존재한다라는 거 어쩌면 선생님이 강의를 계속해서 열성을 열 뒤에 무슨 글자가 올리고 아까부터 열차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주 본질이기도 하고 이런 학생들의 힘을 보면서 내가 똑바로 강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이과생만 그런 게 아니라 문과생도 한번 볼게요 물론 이 친구 따라왔던 원래 수학이 한 80점 초반이었던 학생도 있었어요 같이 공부했던 이 학생은 원래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3학년 시작할 때 잘했었고 따라왔던 학생이 있어 그 학생도 같이 이번에 수능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친듯이 홀려서 따라와 주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100점을 준다라는 게 선생님 커리큘럼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생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문과는 오랜 시간 지켜보면 선생님이 오랜 시간 동안 가나형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죠? 가형도 내려놓지 않아 나형도 나형에게 수학 개념을 정말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온갖 구현동화를 해가면서 나형 수업을 하는데 나형은 정말 딱 두 부류의 학생이 있어 첫 번째는 아무리 공부해도 문제가 안 풀려 자꾸 틀려 성적이 안 나와 당연히 그래서 수학에 자신이 없어 수학 문제를 자꾸 틀려서 수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딱 남은 나머지 반은 수학 문제를 맞춰도 수학에 자신이 없어 이게 틀려도 자신이 없지만 맞춰도 자신이 없는 거야 어떤 문과생도 100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와서도 선생님 제가 수학은 자신이 없어요 이 말을 너무 많이 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문제를 경험적으로 푸는 학생이 많아 문과는 내가 풀었던 기억으로 푸는 학생이 많아요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패턴화 시켜서 푸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시험지 받아서 이렇게 넘기면 풀어봤던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 처음 보는 문제는 못 푸는 문제 무슨 개념인지를 떠나서 접근 자체를 경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 때 맞췄어도 왜 이렇게 풀었는지에 대한 개연성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독단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풀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어 문제에 답이 풀다 보니 나오긴 했지만 왜 그랬는지 전혀 다시 풀어라 하면 사실 틀릴 수도 있어 우연히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풀었더니 안 나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문과생들에게 마저도 개념의 힘은 통한다 라는 걸 선생님이 확인을 합니다 처음부터 잘했던 학생도 있고요 정말 4, 5, 6등급에서 출발하는 학생도 있어 그런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1등급을 받고 100점을 받는 그런 어떤 경험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은 여기에 문과생들 수강편 선생님이 여러 개를 해놨는데 정말 문과생이지만 문과스럽게 공부하면 안 돼 이제는 작년 수능이 문의과 유사성이 증가된 수능이야 문과가 이제는 이과스럽게 공부해야 돼 수학의 본질을 건드려야 되는 거야 킬러 외에 27개는 쉬워서 풀만해 그런 수능이 아니야 이제 9번, 10번부터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형이 개념의 본질을 공부하지 않으면 수포자가 될 수도 있는 예전에는 27개만 돌리면 되지만 이젠 그런 수능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수능 얘기를 선생님이 캐스트로 한번 할게요 자 어쨌든 이 학생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느꼈던 건 고2 겨울방학에 오르세 선생님을 만나 개념을 이용해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했고 여기만 보면 돼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랬더니 수능과 내신이 사실은 다 똑같더라 그래서 내신 성적이 안 좋아서 내신 포기하고 왔다가 결국은 전교 4등까지 내신을 올려서 서울대에 수시로 합격한 학생이야 그런 케이스예요 내신 문제마저도 별세계에서 떨어진 이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수능과 내신이 개념 하나로 통한다라는 걸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개념을 이용해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나온 이 학생은 이 학생의 포인트는 뭐냐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문제 속에 있는 그 발문들, 그 조건들을 정확히 해석해야 돼 그 재수생이었어요 그 조건을 해석하는 걸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 그래야 시키는 대로 가장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보시면 이쯤에 그런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 조건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이해한 문과생이죠 문과여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특히 발문에 제시하는 방향대로 수학적 언어와 소통을 하며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다 보니 30번까지 풀렸고 정말 채점하고 소리 질렀어요 라고 돼 있어요 우리 문과생들은 좀 문제를 안 읽는 경향이 있잖아 그죠?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 그림처럼 통으로 받아들이지 문제 있는 조건 하나하나를 읽어야 된다는 거야 읽어야 돼 근데 그 조건이 그럼 읽고 싶다고 읽히냐? 개념을 공부할 때부터 수학적 식을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문제 조건을 해석할 수 있어 사실은 개념에서 출발해야 조건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야 개연성 있게 문제를 풀고 그래야 풀어서 답이 나오면 또 풀어도 답이 나오지 개연성 있게 풀었으니까 자신이 있고 맞추면 자신이 있어야지 왜 맞췄는데도 자신이 없어 그런 나영 학생들의 고질병을 고쳐주고자 이 땅에 나영 학생들에게 정말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나영 강의는 선생님이 온몸을 다 바잡니다 아마 그 맛보기 강의를 들어보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케이 그리고 또는 문과생들이 이 학생은 어떤 포인트였을까요? 아, 이 학생은 중킬러 특강 압도적 백분이라는 중킬러 특강을 듣고 거기에서 모든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1년 강의를 듣기는 했는데 중킬러 특강이 특히 좋았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넣었나? 어쨌든 이름이 정땡성인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정우성이 맞거든요 뇌가 아주 잘생겼던 학생이에요 뇌가 그래서 재수생이었던 것 같아 전년도에 두 개를 틀렸으나 올해는 다 맞췄다 선생님 강의는 정말 집중이 잘 된다 저는 웬만하면 강의를 안 듣는다 하지만 선생님 강의는 집중이 잘 된다 왜? 이게 열심히 미친 강의력이라고 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선생님 개념은 쉽지는 않아요 시작하는 개념부터 바닥까지 타협 없이 다 가르쳐 단 그 개념을 잘 이겨내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 인 그런 개념을 가르치니까 그럼 나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죠? 따라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집중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재미있게 유머러스 하진 않아 근데 열심히 움직여가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겠습니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나형 학생들의 희망이 되겠다라는 당찬포부로 올 한해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 중에 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쌤 저 96이요 근데 계산 실수로 28번 날린 건 짜증나지만 서로 문제다 출제의도 빤히 보이는 게 요게 핵심이야 개념을 잘 공부하면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는 그 방법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그러면 출제의도가 빤히 보인다라는 거 기분이 째지지 결과에 상관없이 신나는 거죠 1시간 100분이죠 100분 동안 이기는 거지 100분 동안 이기게 한 여러분의 1년 그리고 그 1년을 함께할 선생님의 1년 커리큘럼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자주 캐스트로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들을 공감하면서 온라인 학생들은 조금 외롭잖아 그죠?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캐스트를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1년 동안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커리큘럼 좀 길었지만 끝이죠 이제? 네 늘 짧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서기만 하면 길어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분짜리야 나중에 찍어놓고 보면 25분이야 막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1년 커리큘럼 마무리할게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해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ate eft